온라인화 되고 비대면화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게 여행 맞아 맞아 저기 마법사님 코로나 좀 없애주시면 안 돼요? 마법으로? 제가 뭐 해리포터니까 저는 마법사 일루션 이슈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실제로 가는 건 아무래도 또 2주간 격리 하셔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시계를 준비했어요 시계요? 어우 또 뱀 나오는 거 아니야 또? 뱀처럼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잡으시고 서유리씨가 잡아보세요 또 제가 잡아보세요 서유리씨가 소장님을 최면을 거는 겁니다 예? 최면이요? 네 최면을 걸어서 하는 건데요 자 소장님 여행 가고 싶은 시간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? 집중하시면서 아침 아침이요 시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? 여덟시? 여덟시 여덟시면 될까요? 몇 분 이런 거 없고요? 여덟시 한 5분? 여덟시 5분 아 일찍 일어나시는 스타일 역시 비행기에서 일찍 타시고 비행기에서 타면 되니까 네 좋습니다 여덟시 5분 그리고 여행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어요? 그러면 파리 가고 싶어요 어 파리 좋습니다 자 여기 지갑을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 일종의 지갑에 돈 없는 스타일 지금 떨어졌어요 네 쿠폰만 있어요 네 블랙박스가 있는데 블랙박스라고 치고요 여기다 내려놓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파리였죠 사람들이 상상하기 좀 좋도록 이 세계지도 보시면서 네 자 이제 영상 하나 띄워드릴 겁니다 저희 공모작 된 영상 중에 하나를 띄워드릴 테니까 자 이제 시계를 보시면서 지금 막 떠오르는 유명한 도시도 좋고요 한 것만 말씀해 주시겠어요? 뉴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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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? 네 바꾸실 의향 있으십니까? 없어요 뉴욕 제가 그대로 가려졌네요 네 여기 뉴욕으로 가는 겁니다 뉴욕으로 가셔서 8시 5분에 출발해서요 네 도착을 해서 그곳에 도착한 겁니다 마음껏 즐기시고요 아 가고 싶다 지금 나오는 곳은 뉴욕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 좋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그대로 지갑을 뒀는데요 네 주변에 지갑도 없습니다 네 뉴욕 맞나요? 제가 아까 여기 지갑에 돈이 없어 봉투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뉴욕입니다 뉴욕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8시 5분이었죠 네 8시 5분이에요 어머 8시 5분입니다 어머어머어머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몰도바 이런 거 있으면 혹시나 어떻을까 카드가 준비된 카드가 아주 몰도바를 없을 텐데 재면에 빠지셨습니다 아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와아아아 안녕하십니까